어머님들 앞에서 촛불 들고 계셔가지고 한 손으로 오늘 끝까지 남아서 같이 즐기시다가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 앞에서 동부청에서 큰 행사를 하고 시끌시끌하게 풍겹게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단 문화재를 진행하기 전에 식전 행사로 주권행동 심규만 회원 개사곡 광대 청소년 희망 율동패에서 식전 공연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우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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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MONG dun 절망 우루와 우루와 우루우 우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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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륜 사진기자분 이 무대에서 사실은 조그만 문화재이다 할지라도 서로 음향 체크도 하고 잠깐의 리허설은 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앞에 동부청에서 행사를 하는 통에 진행이 지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어디로 갑니까? 여기 두 분이서? 그럼 첫 번째 식전 공연 행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모습을 감추는 게 절치 이런 내 처지 속다라지라며 날 모욕해도 더 크게 웃고 난 땀으로 목욕하고 댓글을 치우고 입을 다물고 국조 오면 버튼에 머물 수 있고 시나리오 보고 답변을 하고 긴장날 파울팔등 좀 내밀어 내가 하는 덕기에 불타기 달려 국민들 모르게 졸귀 흐르는 이 시간에 박정희 그 시절 귀신 없었던 남밤에 국제를 그린 건 나는 간단해 딱 세게 일을 150을 말고 댓글을 달면 300만원 보내 저같은 세상 저같은 아침 톱을 들어 그래 그렇게 생각은 있나요? 모두 그라이겠죠? 분명히 맘빛 속에는 분노가 젖어있는데 천라오 지역웅어 지역감정 만들어 몰래 조작을 해 사람들의 머리에 정부의 그림을 그려 물감을 뿌려 지역감을 불태우는 노력을 내일은 향해 사회의 보록날 소설을 쓰며 국민을 우롱하고 이 지독한 권력의 노예 새누리 국정원동마저 언론에 흘려 분야를 기다리네 너와 나 모두 시민의 옷을 입어도 시민이 돼버리는 현신네 고시대 힘을 다 현신네 그 촛불을 뜨면 내일은 종국소리 들어야 하지만 모두가 촛불로 모이네 어둠이 쌓아 가시네 흑득의 일에 150을 말고 오후 앞뒤를 달면 산백만억과 내일 똑같은 세상 꿈 앞에 높이 초 perm 들어 기 descendтора 기록해라 예 valu 오 오 오 오 예 예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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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내 눈을 알고 있나요? 모두 그라이겠죠 널 보는 이 영상에는 빈속에는 녹아져 있는데 내 눈을 알고 있나요? 내 눈을 알고 있나요? 널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녹아져 있는데 감사합니다 청소년 율동 국회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학교에서 뭐 배우니? 거기도 두발 기재가 있어? 그저 남조선에 주로 통일로 가나? 통일되면 청약댕장 먹어보고 싶어 남조선에는 제주도가 처음 가는 것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되면 손맛 잡고 백두산이나 하자 정말? 어떻게? 기차 타고 가는 게 나아오 우와 백두산으로 출발! 쉬고 travelers 쉬고 백두산으로 다가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진정한 설의 주소리 사귀는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다가가자 멀쩡한 날이 달려 하늘의 마른 새 고향 백두산으로 다가가자 조명 또 assembling 백두산으로 다가가자 이제 오機會 백두산으로 다가가가자 The Longy T.I.A. The Longy T.I.A. The Longy T.I.A. 엘리베리 치킨 룸, 컴온, 뇨! 산으로 다가가다 우리들의 뱅킹 산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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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벨의 춤속에 사라지는 뱅킹 산으로 뱅킹 산으로 찾아가자고 고열 한 마리 살며 우리들의 뱅킹 고향 뱅킹 산으로 찾아가자고 고열 한 마리 살며 한 마리 살며 총소리를 다가가다 산으로 안전하게 나의 링크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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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passion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뭘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하고는 첫 멘트로 좀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는 땅바닥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부정선거? 그럼요. 민주주의 찾으러 오세요. 아, 민주주의 찾으러 오셨군요. 사실은 그 기본은 저는 생각할 때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찾고자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려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말씀으로 정명일 시민단체협의회 상인대표님께서 또 10차 촛불 문화재에 진행하는 창문을 아주 뜨겁게 한번 열도록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권두신란체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영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제 국정원에서 엄청난 그런 그 발표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쫄고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이 막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국정원이 해체될 위기에 와 있으니까 새로운 물타기를 통해서 새로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 국정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인혁당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죄 없는 그런 그 대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었던 그런 그 사건입니다. 과거에 그런 그 못된 행동을 했었던 국정원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해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한 못된 그런 일들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또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왜 여기에 모여있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아주 여러분께서 좋은 대답을 해주셨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누가 뺏어갔습니까? 바로 국정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표를 뺏어가고 또 국민들을 또 겁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우리 광주의 촛불이 켜질 때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촛불이 더 커질 때 국정원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의 촛불이 더 커질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영혼인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내일은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이웃들을 손에 손을 잡고 이 자리를 가득 메울 때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광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었었던 발상지구 또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촛불을 들고 이 광장을 메우게 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더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쫄지 말고 끝까지 촛불을 듭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아니길만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진실 앞에서 거짓은 언제든지 들통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하나만 믿고 저희는 이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나와주셔가지고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 앞에 촛불들이 켜져 있는데 날 뜨거운데 또 앞에다 놓으시니까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죠. 네. 불 조심하시고요. 이쪽이 조금 높아가지고 공연 보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뒤쪽에 자리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방석이 남아있으면 저 뒤쪽까지 조금 더 연결해주셨으면 전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무대는 지금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에서 사실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오늘 촛불문화제를 한다고 해서 흔쾌히 잠시 팬을 놔두고 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쿠라스타라는 그룹에서 보컬이랑 전체 리드를 맡고 있는 김진성 군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 어린 저도 어렵고 뭐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 세상에서 하루하루 어려운 세상에 대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루긴 건 아닌데 그렇게 미친 듯이 무언가를 향해 내 모든 것을 걸기는 이젠 나는 너무 잘한 어른이 되고 그 누구나 비슷비슷하단 말은 내게 위로가 안 돼 지우도 없지 하루는 힘들기만 해 내 맘과 다른 임무 가득 차 오늘 또 하루 그러다가 또 지나가는 예쁜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나도 같은 사람 그네도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 꽃이 되고 싶었지 다리 걸리면 나는 정신을 놓아버리네 하루는 미칠 것 같다가도 하루는 잘만 해나 하루는 죽을 것 같다가도 하루는 멀쩡해 하루는 힘들기만 해 하루는 힘들기만 해 그래도 그래도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 꽃이 되고 싶었지 다리 걸리면 나는 정신을 놓아버리네 너무 습 하루는 미친 것 같다가도 하루는 삶cks Press 당시에 추억 해주신때 갔다가도 하루는 살만해 하루는 끝이 또 갔다가도 하루는 멀쩡해 하루는 힘들기만해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하루하루 되게 살기 어려운데요 이제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약간 다르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여자친구의 기회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의 여자친구는 피로 얻은 여자친구예요 이곳에 뿜어졌던 피로 주해진 저의 여자친구는 민주라는 아이인데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 민주라는 저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고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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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천사가 따면 밤에 품을 올릴 텐데요 딴 거 몰라도 내 눈에 맘에서 들어요 달도 좋고 해도 좋고 저기 저 며까지도 그리 비싼 것 말고는 모든 다 사줄게요 정말 내가 미쳤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죠 마시면 뭘 먹는 기분이야 이렇게 어찌 그리 예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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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문 네 노래가 되게 싫어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민주문만 하네요 한 번만 더 할께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민주문 한 번만 더 할께요 어찌 그리 예쁜가요 민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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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왕따새끼 잡아! 빨리! 빨리 잡아! 그래 바로 우리야 우리야 우리는 내 꽃! 내 꽃! 내 꽃! 내 꽃! 하지만 우리는 한타지는 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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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가 원하는 건 빛바닥 인생이지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곳 해이 겸 이것 봐 이것 보라고 컴온 컴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여기에 다 있지 달려와 어머니 날아와 그래야 네 꿈에 네 영광을 마음껏 채울 수 있다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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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청소년도 성인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화이팅 놀리셨죠? 처음에 놀리셨죠? 깜짝 놀랐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한 명이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지금 저하고 같이 청소년 연기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 그 학교생활, 힘든 학교생활들,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억눌려 있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촛불집회에 아이들이 야자 빼고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친구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허설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래도 아마 이 아이들이 무대에 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학교에서 억눌려 있던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자유스럽게 마음을 가져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처음에 식정 공연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저희들 어른들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상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마저도 책상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아마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자리가 있으면 흔쾌히 나오는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마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는 저희가 다시 제자리에 그 자리에 올려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까 그 김진성 분이 그 민주를 위해서 노래를 그 다치고 갔는데요. 우리 또 민주와 주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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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야! 하늘을 찌릴 듯이 크게 마음에 있는 것 다 풀어 해지도록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야! 민주주의야! 빨리 오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아마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있을 때 그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분명히 어느 곳으로 와야 되는지 알고 있는 그들에게 조금만 손길을 내밀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만 그쪽으로 늦게를 돌려준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은 짧아지는 반면에 제 자리를 찾는 민주주의는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지금 안 외치고 있으니까 너무 좀 심심하죠. 박근혜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이 내라는 모 집단이다. 대선 조작 범죄 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남자의 주를 파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모이자 촛불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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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번 그 차례는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이 내라는 모 집단이다라는 주제로 진보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촛불 참여자 여러분.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내란 음모 세력정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내란 음모죄. 대한민국의 제목 중에 최고의 제목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반역죄조 구족을 멸할 중범입니다. 통합진보당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원내 3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정권을 교체한다. 이러면 참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헌데 내란 음모 세력 이렇게 되면 왠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고 저들과 함께해서는 왠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그것을 내 납장 서서 조작하고 만들었던 국정원. 하나하나 사실들이 밝혀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집니다. 너와 다가 없습니다. 촛불이 하나 됩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셀프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시시각각 어찌 됐던 시간에 개혁이라는 내용을 내놔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9월에는 많은 국민들이 야 국가정보원 너희들 북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무조건 북의 소행이다 글면 다 끝이 나고 미국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대사관을 도청했던 사실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어느 것 하나 정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국내 정치에만 개입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적어도 국내 파트 안하무인 수사 파트 이것은 없애야 된다. 회체에 주날 정도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 이 답을 내놔야 할 때 이때 국정원이 똥줄이 타긴 탔나 봅니다. 당결을 파탄시켜야 합니다. 누구를 고를까 가장 눈에 가시가 떴던 통합진보당과 이선기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한데 너무 허접합니다. 어떤 사실도 없이 언론이 마치 사법기관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을 흘리고 있습니다. 총기를 준비했다. 유료시설과 통신시설을 파괴한다.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 전말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어디서 입수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언론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60만의 정규균이 있습니다. 15만의 경찰 병력이 있습니다. 한데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치더라도 120명이 장난감총을 개조해가지고 60만의 정규균과 15만의 경찰 병력을 물리치고 남한의 국가기관을 찬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봐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희화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완도 군민들이 나섭니다. 우리 집도 전복을 키우지까 나도 전복세력이여 잡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섭니다. 우리 집 아이는 총기가 너무 총총하다 우리 아들 총기가 너무 많다 잡아가라 이럽니다. 유신시대 때 중앙정보부를 앞세워서 조작사건을 통해 공포정치가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70년대 국민이 아니라 2000년을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김대중 내란 음보 사건 다 조작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내란 음보자를 조작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조작임이 드러났습니다. 인혁당 1차 사건 인혁당 2차 사건 민청학력 사건 서울대 내란 음보 사건 김대중 내란 음보 사건까지 단언컨대 이석기 내란 음보 사건도 모지않아 무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 유공자로 국가에서 대유 받는 것처럼 모지않는 그날에 저는 모든 진신들이 밝혀지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또 그들은 이 모든 것에 통합 징고덕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결을 저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듭니다. 촛불은 빨갛습니다. 그런데 이석기 우리가 드는 촛불은 더 빨간 국외 추종 세력이다. 너희들끼리 의심해라! 단결해서는 안 된다. 짬짱이 재미를 봤습니다. 작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날 때 남재중 국정원장이 잊지도 않은 NNL 사건을 짜짓기 위해서 NNL 포기 발언이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야권이 분열됩니다. 국민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결정타! 똑같이 촛불을 들지만은 이석기 무리가 드는 촛불 통합진보당이 드는 촛불은 더 빨간색이다. 여러분 이걸 용남한다면 지금은 총통합진보당이지만 결국은 촛불을 드는 모든 국민들을 다 내일한 음모세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단결해야 됩니다. 놈들의 의도는 분열에 있습니다. 옛말에 싸움할 때 때렸을 때 쓰러져야 되는데 그 의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때렸을 때 안 넘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로 무섭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분열을 바라고 하는 그들의 행복 우리가 단결할 때 놈들은 당황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촛불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다. 국정원을 그러면 해체하라. 다 빼줄 수 있겠습니까? 예! 촛불은 하나! 국정원을 해체하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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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소식은 촛불이 잘 안 보입니다. 촛불 들고 계신 분 촛불 한번 올려보세요. 네. 혹시 그리고 촛불이 여유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촛불을 좀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촛불 문화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순전히 저희 자발적인 모임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의 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께서 모금함을 들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성심성의껏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만 저희들 같이 모금해 주시면 다음 촛불 이쪽에서 저희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성의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 혹시 예. 지금 돌아다니시면 예. 좋겠고요. 자.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계시지만 사실 이곳을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마음도 이곳에 함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약속이라든지 원래 있었던 약속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같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네. 손 한번 흔들어주고 가세요. 네. 아 예.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과 손 흔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조금 지나가시는데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내일은 저희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은 항상 서울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역 앞에서 7시 전국적으로 대규모 척불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차 척불문화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항상 7시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3일날은요. 전국 동시다발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쪽으로 가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또 오실 일이 있으면 금요일 7시 또는 내일 토요일 7시 서울에서 그리고 3시는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척불문화재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촛불 문화재에서는요. 문화재 저희가 집회 뭐 이런게 아니라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전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장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제가 문화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고 싶다. 춤을 우리 팀에서는 춤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석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 강압적인게 아니라 이렇게 척불문화재가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집 모임이 있어요. 우리 팀이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그 저희가 행사 쪽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한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척불문화재 행사에서 이쪽 무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게 여러분 후회되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를 지금 찾고 계시죠? 앞으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죠? 네. 언제까지나 척불문화재 끝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마음은 항상 보내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호성 뱃속에 이 배꼽에서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뚜껑까지 열려서 열리는 한호성 한번 질러보도록 하는데요. 첫불 위로 올려서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다시 준비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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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이렌처럼... 벌립시 Conny 우리 아버지 밥도 안 먹고 오셨나봐 다음 영상에서 한가운데 앉아계시는 그 아버지 일어서세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버님 소리 밑에서부터 끝까지 하늘 위로 여기 지금 천장 뚫렸죠 준비됐나요 해주세요 시작할까요 시작할게요 여자 목소리가 큰지 남자 목소리가 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아닙니다 여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애기 낳고 우리 아직 애기 안 낳은 언니들도 있지만 애기 낳은 어머니들 아직 애기 낳는 힘까지 다 해서 처녀들 우리 청소년들 다같이 여자들만 하겠습니다 여자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자 이제 남자들의 힘 대한민국의 중심에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다같이 불법 부정 단서 한번 들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인정 못해 국가권력 개방 불법 소작선거 완전 무료 역시 소리를 질렀더니 조금 이제 구호가 좀 비릴똥 말똥합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와 우리 어디서 오셨어 무슨 동? 아 전대일반노조 아 어머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붙여드리십쇼 청소년명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노조 전남대 함부리지혜 이춘식 조합원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신다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하모니카 공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큼의 박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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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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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며 가요 손잡아요 손에 잡힐 듯한 욕심도 우리 떠날 때가 모두 굳이 없죠 우리 같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게 많아 함께 보며 가요 손잡아요 오일 포획 전야제 때 이게 여기 금남로 이 자리에서 마지막 엔딩 공연을 했던 게 벌써 기억납니다 민주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학자의 모습도 아니고 누구의 모습도 아닌 바로 시민들의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밴드가 지켜다간 노래를 원래 광주도총대 얘기한 건데요 오늘 밴드로 부르면 멋있는데 기타로 부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앵컬복 23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쳤구나 지켜다오 민주의 피가 묻은 이성스러운 땅을 지켜다오 멈춰 떠나리에 숨결이 담긴 이 땅을 더러운 욕심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그대로 있어주도록 지켜다오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고향 지켜다오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고향 지켜다오 회색빛 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회색빛 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순결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지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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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고향 지 mr 이누 신교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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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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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제는 앵콜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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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앵콜보다 좋은 말 있죠?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죠? 22곡 준비 나눴습니다 원래 오늘 광주를 들린 이유가 저희가 11월에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는데 공연장을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들리면서 공연장만 섭외하고 가면 물론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혼자 개인적으로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기타 들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제 차비 들여서 왔습니다 그 대신 이 노래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았는데요 5.18 전여제 때 마지막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가사부터 학생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가사부터 멈추지 않는다면 시작! 고마워 진짜 좋다 두 번째 쉼 없이 흐른다면 우리 노동자나 누구나 당당하게 살 꼴이가 있죠 우리 웃으면서 갑시다 왜냐면 박근혜가 발끈할 수 있고 우리 밴드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구나 우리 밴드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구나 음악으로 해볼게요 멈추지 않는다면 세, 넷 멈추지 않는다면 남들이 뭐 뭐 너네들 내가 돈 주고 국정원에서 초대하는 사람이 되시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얘네들만 빼고 여기 계신 분들만 시작! 멈추지 않는다면 밑주시면 이 정도면 틀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한번 시작! 멈추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쉼 없이 흐른다면 세, 넷 시, 멈추지 않는다면 원래 이 노래 광주에서는 뭐라 그러죠? 개울을 또랑이라고 하죠? 작은 또랑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 여기 선생님부터 우리 노동자들부터 우리 학생들부터 작은 개울이 배워주신다면 바로 전국의 촛불이 강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통일을 원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통일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가는 바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름 말하면 박성원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네란 흥모 세력 박성원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또 앵골을 하겠죠? 개울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네요 원래 이렇게 좋은가요? 네 네 한밤중에는 별을 하나 흐르고 낮에는 그림이 불어 색깔을 나며 낮은 곳을 지키는 불쩍인 줄로 말하는 개울은 원래 이런 거 하면 어디 가면 다 촛불 들어주던데 여기 와이러노 그렇죠 어떤 때는 살아있음에 의미조차 모두 다 잊어버린 채 떠밀려 서서 쪽으로 가는 채로 말하는 개울은 와 진짜 보기 좋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나 가슴 속 그 불빛으로 가시며 수많은 바람 부지 자라게 하니 그대 우린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멈추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촛불을 누른가요? 제가 촛불이 하면 우리 민주시민들이 승리한다 아시겠죠? 촛불이! 촛불이! 국민이! 국민이! 합성 시작! 그러나 가슴속 그 불빛으로 마치는 수많은 바닷고기를 자라게 하는 게 우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멈추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우파에 출발여 완성이었으니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우파에 출발여 완성이었으니 쉬고 쉬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그토록 꿋구런 바다에 힘이 다 있다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최후의 최후의 완성이었으니 우리 민주시민의 목소리로 심없이 흐른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그토록 꿋구런 민주의 힘이 다 있다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제가 우파에 출발여 완성이었으니 쉬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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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 이미 다 있는 것 충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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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충무리 멈추지 않는다면 아 쉬었으려면 쉬었으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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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친구들한테 절대로 국정원같이 내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 왜냐면 그 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짓담도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연비를 세게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광주 시민들은 좋습니다 다 왜냐면 민주의 고장이니까 마지막 곡 광주의 핵불로 촛불로 이 땅에 핵불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들불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마지막 곡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불렀으면 하고요 광개에서 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어깨 손바고 한번 들어가봅 우리 다같이 어깨 손바고 한번 들어가봅 지금 가슴안고 사랑쳤던 이 땅의 흉 화이트 지수 맥불을 만들었으면 이 땅이에서 맥불을 만들었으면 forma 뜨거운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수발밤 우리가 시커나 아리려 우리가 지쳐서 아리려 다시 사는 저 들판에서 뭉켜진 뜨거운 이기여 마지막 땅봉은 숯불이 고맙습니다 맥주님 온 해외에서 맥주님 온 해외에서 맥주님 온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수발밤 우리가 시커나 아리려 우리가 지쳐서 아리려 다시 사는 저 들판에서 뭉켜진 뜨거운 이기여 고맙주님 온 해외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주님 온 해외에서 승리합시다 고맙주님 온 해외에서 Report 곧 등으로서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지켜내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죠? 전부 다 첫불 위로 올리시고요. 민주주의 시민들 끝나고 하시게요. 첫불 올리시고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다음 9월 6일 7시 지금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조작 본재 집단 국정원을 해치하라! 박근혜는 공항탐합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모이자 촛불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은 자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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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